자, 문제 1번부터 해가지고 볼게요. 뒤에 있는 특별법 26번부터는 틀려도 괜찮고 공부 안 해도 돼요. 한번 듣는 거에 의미를 부여하시면 될 거고요. 처음은 많이 보는 것 같은데 답지는 잘 안 내네요. 여기 답지 내셨어요? 내셨어요? 자, 한번 봐볼래요. 대리권에 관한 설명 좀 어려운 걸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 1번에 보면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럼 대리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물건이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이렇게 되어 있죠. 범위 내에서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옳은 거죠. 원래는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보존행위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다음에 이용행위하고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보존행위는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이용과 계량은 무제한은 아니죠.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변하지 않는 범위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처분행위는 돼야 안 돼요. 처분행위는. 처분행위라고 들어온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혹시 처분행위 중에서 두 개를 기억하면 좋은데요. 하나가 뭐냐면 경계. 경계계약은 돼야 안 돼요. 경계. 대물변제하고 대물변제라고 한다든지 경계라든지 이렇게 나오면 이건 안 되는 걸로 좀 생각을 해 주세요. 예전처럼 예를 들면 예금을 인출해가지고 주식으로 바꾸거나 사치로 바꾼다 이런 문제는 내지 않아요. 전답과선 바꾸는 거 안 나오거든요. 이건 나올 수 있어요. 대물변제나 경계 같은 경우는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얘는 숙권을 받아야만 가능하고 숙권을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에 나번에 이무대리 동그라미 칠래요. 이무대리는 승낙이 있거나 뭐가 있을 때요. 부득이한 사유. 승부가 있어야 된다 보이시죠? 승부가 있을 때만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는 거고 그 이외에는 선임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다번에 법정대리인 동그라미요. 법정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없으며 틀린 거죠. 원래 법정대리는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고 이무대리가 자유롭게 선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법정을 지우고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돼요? 이무가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니은번에 이무대는 종료 사유는 본인의 사망, 본인의 파산이 들어가면 안 되죠. 이건요. 그래서 대리인의 사망, 그 다음에 대리인의 성년우견 파산, 이무대리권 같은 경우는 종료 처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들어갈 때 뭐뭐로 들어가야 돼요? 사, 사, 그 다음에 성, 그 다음에 파, 그 다음에 종료하고 철회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X가 됐네요. 정답은 가하고 나라고 하는 거 있죠. 가, 나하고 들어오면 됩니다. 자, 마번에 무권대리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맞죠? 최고 상대방. 그런데 그 기간 내 본인이 확답을 발자가 뭐였어요? 발신주의죠. 바라지 아니한다면 추인한 거에요? 거절한 거에요? 거절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지문들 있잖아요. 다 처음에 나오는 지문들이에요. 지금도. 꼭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되고 그럼 옳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뭐뭐야? 가, 나, 라가 되겠네. 마가. 가, 나, 마. 이렇게 정답을 찾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법률이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건데 자, 일부분이다라고 있죠. 내용의 일부에 대해서 무효 원인이 존재하고요. 일부가 무효면 뭘로 가야 돼요? 전부가 뭘로 가요? 무효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법정 추인이 되기 위해서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추인은 다 똑같아요. 무효행위 추인도 그렇고 그럼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도 그렇고 반드시 원인이 뭐해야 돼요?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여야 된다라는 건 똑같아요. 임우 추인이든 법정 추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계약이 성립이 안 됐다라는 거 보이죠? 그럼 무효행위 전환이 돼야 안 돼요? 추인 적용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립이 되지 않으면 무효행위 추인 전환 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임우 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이 행한 행위에 취소 원인이 있으면 그 취소권은 본인에게 기속이 되며 맞죠? 기준점은 누가 기준이에요? 대리인이 기준이고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돼요?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돼죠. 그럼 임우 대리인 자신이 행한 대리 행위를 취소할 권한을 가지지는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임우 대리인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숙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정답은 5번이죠. 절대적 무효는 원칙이 절대적 무효가 맞긴 맞아요. 그런데 예외로 상대적 무효라는 게 있죠. 그 상대적 무효에 뭐가 있는 거죠? 비진이하고 통정. 비진 원칙은 유효지만 상할 수가 있으면 무효죠. 통정 허위 표시는 그냥 무효인 거고 그런데 그 비진이하고 통정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지만 특정인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해서 여기는 액수로 가는 거예요. 무효가 모두 절대적 무효만 되는 건 아니에요. 상대적 무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5번에 이의를 제기할까 봐 이걸 좀 지문을 부드럽게 해 줄까 하다가 그냥 내비 뒀어요. 알겠죠? 이렇게 해도 맞는 거니까. 1번, 2번, 3번, 4번은 옳은 거고요. 5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에 가볼까요? 3번에. 토지거래화가 동그라미 치고요. 옳은 거, 틀린 거, 다른 거네. 틀린 걸 찾으라고 그랬죠? 틀린 걸 찾으라고 그랬어요. 1번에 보면 불허가 처분이 있었다. 불허가 보인가요? 그럼 불허가가 있으면 대학금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부당리도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불허가가 됐죠. 확정적 무효가 된 거죠. 그럼 계약금은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허가를 받기 전이라는 거 보인가요? 그럼 허가 받기 전이라면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무효가 되죠. 그럼 유동적 무효라면 당연히 계약이 무효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은 거죠.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 당연히 등기를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허가 받기 전이라는 거 보인가요? 유동적 무효라고 되어 있죠?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으른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도 허가 받기 전이죠. 여기도 허가 받기 전인데 허가 받기 전, 허가 받기 전, 허가 받기 전 좀 더 뭐가 되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란 말이죠. 그럼 유동적 무효에서도 세 개. 하나, 계약금 반환 청구 돼야 안 돼요? 계약금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번째, 해약금 해제는 돼야 안 돼요? 해약금 해제는 된다. 세 번째, 차고, 사기, 강박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지금 애완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해제가 됐어요. 지정해제 보인가요? 그럼 지정해제가 되면 뭘로 가야 돼?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죠. 확정적 유효가 되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 상태가 있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5번이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네 번째, 네 번째는 정답이 그냥 1번인 거 바로 알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답률이 61%네요. 그러면 10명 중에 4명은 묻혀야 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맨날 하는 게 취소권은 제척기간이라고 하지 않아요? 소멸시효기간이라고 안 해요. 그래서 취소권 행사기간이 얼마라고 했어요? 추, 3, 한, 10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이잖아요. 소멸시효의 제척기간이에요. 제척기간. 그럼 이게 옳은 거고 나머지는 다 틀린 건데 이번에 보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는 거 이거 절대 틀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해제를 누가 한 거예요 지금? 매도인이 아니 매도인이 채무불리용으로 해제를 했잖아요. 그럼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죠. 그렇죠? 그런데 매수자가 착오로 취소해 버리면 손해배상을 물어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해제 후에도 착오 취소가 되냐고 물어보죠. 착오 취소가 돼야 안 돼요? 된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 판례는 엄청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된다 그랬고 미성년자도 동그라미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동의를 받아야 안 받아요? 동의를 받지 않는다 라고 돼 있습니다. 취소를 하면 취소된 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되고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까지 배상해 줘야 된다 라고 했는데 미성년자 취소가 될 수 있다. 맞죠? 여기까지는? 그럼 뭐가 나온다 그랬죠? 부당이득이 나오죠. 그럼 부당이득 반환은 어떻게 돼야 돼요? 반환은? 반환은 뭐예요?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되잖아요. 현존 그래서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되기 때문에 이 손해까지 물어줘야 된다 그러면 X가 되죠. 잘 나오는 혐의니까. 그다음에 4번에 보면 차고는 취소 사유입니다. 차고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차고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차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이지 전이면 뭔지를 해도 추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차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여기가 키워드예요. 못한 상태에서 이행 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게 법정 취인이 성립하여 차고 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X가 된 거죠. 이건 추인이 돼 안 돼. 이건 추인이 될 수는 없지. 그럼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야지. 추인이 안 되는 거니까. 아니 추인을 하려면 취소 원인이 종료가 되어야 되는데 취소 원인이 종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인을 한 거잖아 지금. 그렇죠? 그럼 추인이 아니라고. 그럼 취소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취소의 의사표시는 일정한 방식에 따라 하야 될 뿐만 아니라 틀렸네. 그만 읽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취소는 분류식 행위이기 때문에 명시적, 묵시적이 있는 거지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분류식이라는 것은 방식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소면이든 구두든 소송이든 소송외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멘트라고. 그래서 여기 5번도 역시 틀린 거고요. 정답은 너무 1번이어서 넘어온 거죠. 2번.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인데 정답은 5번인 것 같은데 그렇죠? 무효 행위를 뭐 했어요? 추인했어. 그럼 항상 소급하여 이 문제는 무조건 틀린 거죠. 소급하여가 아니라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고 1번의 의사, 무능력자 그러면 정신병자나 만취자거든요. 만취자. 이건 무효죠, 무효. 그러면 무효 행위 추인에 의해서 뭘로 갈 수 있어요? 그 원인 행위가 소멸된 후에 추인하여야 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죠?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2번의 취소권 행사 기간은 제척기간임으로 여기까지 나왔네. 당사자가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여기 도가 여부입니다. 도가 여부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 이 지문이 정말 많이 나오는 지문이었어요. 그런데 요 근래에 좀 뜸해요. 좀 조심을 해라 라고 하는 거고요. 미성년자는 성년자가 된 후에라는 말 보이죠? 그럼 성년자가 됐다는 것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가 된 거죠. 그럼 추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래서 추인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미성년자도 추인할 수 있나요, 없나요? 미성년자 상태에서 원래 안 되지.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원칙은 안 되는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 시험은 나오지 않았는데 여타 시험에서는 다 많이 나오고 있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미성년자는 원래 취소만 되는 건 아니고 추인도 할 수는 있어. 원래 안 되지만 누구의 동의를 받으면 법정대의 동의를 받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돼. 왜 그러냐면 다른 시험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네 번째 하나의 계약이라 할지라도 가분성 동그라미요. 그 목적이 특정할 수 있다. 특정 동그라미요. 그럼 일부만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일부 취소가 가능하다. 일부 무효를 인정하듯이 일부 취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